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불러와 주시고요. 문제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A2부터 H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등록비가요. 입력된 등록비가 상위 5위이면서 그러면 랭크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고요. 그 순위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등록 1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6이거나 7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예요. 6월이거나 12월에 해당한 조건이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조건을 작성할 위치 A19셀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end함수 입력하셔서 상위 5위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end함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end함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랭크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합니다. rank.eq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등록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등록비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에 심표 본인을 포함한 비교할 대상을 선택하는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요. 순위를 구했는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상위 5위인에 해당한 데이터 5위에 해당한 1등, 2등, 3등, 4등, 5등에 해당한 데이터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다음은 두 번째 등록일의 월이 2월이거나 12월입니다.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5알 함수가 필요하고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등록일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이 6 또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12와 같습니까? 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5알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 회원명, 등록일, 등록비, 그 다음에 운동 종류 4개의 열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요. 결과는 A22셀에 컨트롤 V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 복사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A19부터 A20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2부터 D22 영역의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4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H17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사용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는데 운동 종류가 요가가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AND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제시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운동 종류가 있는 H3을 선택하되 H10을 다 비교하고 행위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 F4 눌러서 H10은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행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요가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요가가 아니면서라는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다음은 등록 횟수가 3위 이내라고 하실 건데요. 라지 함수가 아니라 랭크 함수가 아니라 라지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지 함수를 통해서 LARGE 그 다음 문제에서 조건은 등록 횟수를 선택하되 등록 횟수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큰 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가? 나의 등록 횟수가? G3을 선택하되 G3은 비교할 대상은 G3, G4, G5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F4 눌러서 G열은 고정하고요. 행위 위치는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요가가 아니면서 횟수가 큰 데이터 상위, 3위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요. 기존 인쇄 영역이 있다고 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시트 탭에 갔더니 A2부터 F24라는 영역이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다가 잠깐 치소 한번 누를게요. 24까지 인쇄가 된다는 거고요. 위쪽이 A25부터 F32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추가라고 선택을 합니다. 추가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는 F24였는데 지금은 F32로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 상태에서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탭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이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할 행을 선택하시고 이 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상단 위에 머리끌 편집에 오른쪽 구역을 선택하시고 현재 페이지 샵 페이지 번호 삽입 입력하시고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있는 전체 페이지 삽입 도구 클릭하셔서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화면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는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화면 확대를 150%로 해놔서 페이지 설정할 때 다시 100% 됐다가 미리 설정해놨던 150으로 돌아오면서 확대 축소가 되어서 표시가 될 겁니다. 문제 제시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 하셨고요. 결과를 살짝 보고자 합니다 하시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셔서 미리 보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문제 정기 사용 요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사용 요금은 기본 요금 더하기 정기 사용량 곱하기 전력량 요금 곱하기 1배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이 아래쪽에 또 표 4를 참조해서 기본 요금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 사용량은 정기 사용량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전력량 요금도 표 4에서 데이터를 찾아오실 거고요. 1배기 할인율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표 4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브이루커 밤수 쓰실 거고요.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열의 위치를 지정하실 건데요. 일단은 기본 요금부터 같이 한번 브이루커 밤수를 통해서 찾아오고요.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합니다. 첫 번째 브이루커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표 4에서 데이터를 찾아오실 때는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바로 왼쪽에는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 4에 와서 찾겠습니다. 라고 표 4에 A31부터 시작해서 D33까지만 일단은 선택을 해볼까요? 표 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기본 요금은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FALSE라고 넣지 않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기본 요금을 찾아다가 기본 전기 사용량에 따른 기본 요금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기 사용량 곱하기 전력량 요금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뒤에다가 더하기 바로 왼쪽에 전기 사용량 곱하기 그 다음 아래쪽에 표 4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전력량 요금을 찾아오실 건데 VLOOKER 밤수 쓰시겠죠. VLOOKER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그 다음 신표 우리는 표 4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표 4를 아까랑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우리는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는 전기 사용요금 사용요금에 전력량 요금까지 계산이 되셨고요.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요. 전기 사용량과 가족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족수는 사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가족수가 4라고 되어 있으면 1부터 5 미만은 4까지는 0% 할인이고요. 5부터 6까지겠죠. 6까지는 뭐 이제 할인되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 4에서 우리는 1부터 4인 가족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치함수를 통해서 1 5 7에 해당한 오름차순에 입력된 데이터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오면 1 2 3이라고 구해주고요. 1 2 3에다가 우리는 4인 가족 이내에 해당된 데이터는 다섯 번째 열입니다. 1에다가 4를 도해야만 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 일곱 번째 열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구할 건데요. 할인율은 VLOOKUP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찾아와요.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참조하는 표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열의 위치를 딱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라고 넣는 게 아니라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족 수를 가지고 신표 가족 수를 가지고 1부터 7까지 범위를 참조하실 거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자금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더하기 4를 해야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VLOOKUP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1 마이너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아마 가로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일에 호수와 공동금액을 이용하여 단위별 공동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별 공동금액은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라고 되어 있고요. 단가는 호수가 마지막 자리가 1이면 20 2면 25 3이면 3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주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20 25 30 해당한 값을 나열하시면 되고요. 몫을 구하기 위해서 컷션트함수를 통해서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로 계산해서 n% 연산자 이용해서 원자를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가부터 구할게요. 단가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 추주함수 입력합니다. 라이트부터 갈까요?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우리는 호수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호수의 오른쪽 끝에 1 2 3 이 구해지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주함수를 통해서 CHOOSE 추주함수를 통해서 1일 경우는 20 2일 경우는 25 3일 경우는 3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1일 경우는 20 25 30 해당한 값이 구해질 거예요. 이 값을 몫으로 나눌 건데요. CAUTIONT 함수를 이용해서요. Q U O T I E N T 그 다음 F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되면 F3이라고 쓰셔도 돼요. F3을 조금 전에 구한 단가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원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단위별 공동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제에 나와있는 퍼블릭 펑션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FN 승강기 사용료 입력받는 값은 동과 호수를 입력받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동이 문제에서 보니까 입력받은 동이 장미동이면 750 장미동이 아니면 호수의 왼쪽 숫자가 3 이상 이면 800 그 외에는 0으로 계산하시오. if 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if 만약에요 입력받은 동이요 장미동 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승강기 사용료는 750 원으로 계산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else if 혹시 왼쪽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left 호수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FN 승강기 사용료는 800 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else 승강기 사용료는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H3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승강기 사용료를 선택하시고 확인 동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호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승강기 사용료를 H16 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동과 정기 사용량을 이용해서 표 2에다가 동별 정기 사용량과 세대수를 예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연결해준 함수 컨케더네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아 저기 평균을 초과한 조건이 있으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그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그 다음에 계수까지 구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커서를 B20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전기 사용량은 전기 사용량이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합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를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부터 구하기 위해서요. 썸이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문제에서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러면 첫 번째 가로 열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장미동 입니까? 또는 무화동 입니까?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동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수식을 옆으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따로 고정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되셨어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묶어서 두 번째 조건은 가로 열고요. 전기 사용량이 평균 이상입니까? 조건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 이상이 아니라 평균을 초과합니까? 되어있으니까 크다라고만 넣으시면 되고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습니다.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한 조건이 두 번째 조건에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저희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장미동에 해당한 전기 사용량이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했더니요. 742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추가적으로 세대수를 구해서 세대수 6 이라고까지 표시할 건데 엔퍼센트 엔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컨케더네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커서를 B20에 갖다 놓고요. 엔퍼센트 연산자 대신에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컨케더네이트 함수 입력하고 그 다음 함수가요. 제가 위에다 좀 작성할게요. 화면이 좀 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과 위쪽을 같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텍스트 가로열고 세대수 입력하시고 콜론까지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큰다운뷰 닫아주시면 앞에서 구한 합계 그 다음 연결해서 가로열고 세대수 표시하고 세대수를 구하셔야 되겠죠. 썸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열고요. 장미동부터 모아동 동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장미동과 같습니까? 조건을 물어보고요. 가로닫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할 거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심표 큰다운표 열어서 가로 닫는 작업까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큰다운표 닫고 이제 수식이 다 끝났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한 다음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동에 해당한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의 합계와 그 다음에 세대수를 구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과 호수를 이용해서 동별 호수별 최대 전기 사용량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함수 그 다음 호수는 마지막 한자리를 해당이 된다는 라이트 함수 값을 계산하기 해서 밸류 함수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 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B24를 선택합니다. 먼저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맥스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 닫고 한번 하겠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동과 호수를 이용해서 장미동 무화동 첫 번째 조건이고요. 호수가 1호 2호에 해당한 조건을 마찬가지로 조건으로 작성하실 거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최대 전기 사용량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갈게요. 첫 번째 조건은 동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바로 왼쪽에 있는 A24 A25 A26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F4 F4 F4를 눌러서 A10만을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호수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데 그 추출된 값을 문자가 아닌 숫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value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value 이거는 값을 구한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값을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호수에 가서 F4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온 값을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 값이 그 숫자로 바꾼 값이 숫자 1과 같습니까 숫자 2와 같습니까 B23 C23 D23 F4 F4 눌러서 23행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수식 완성해 놓은 게 있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동과 호수에 만족한 데이터에 최대 전기 사용량의 값을 찾아다가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 여러분의 교재 결과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을 이용하실 때는 아니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의 폴더에 가셔서요. 스프레드 시트에 텍스트 온라인 카페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왔더니 글자들이 이렇게 깨져서 표시가 되네요. 이럴 때 베트나모라고 되어 있는 거를요. 저희는 한국어 완성으로 선택하시면 깨져서 표시된 내용을 바로 표시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어 완성 그 다음 내 데이터에 머리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 파일은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탭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마침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꼭 하셔야만 피벗 테이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꼭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결과를 A3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의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림을 참조하셔서 카페명을 선택한 다음에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개설일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분류를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해온수를 갖다 놓으시면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설일을 그룹을 연두로 다시 한번 개설일이 입력된 셀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연두로 표시하겠습니다. 월과 분기의 선택을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는 표시되지 않도록 분석 탭에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선택을 해제하시면 표시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구요. 그 다음 회원수 필드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구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를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구라고 되어 있네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구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구요. 그 다음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고 네이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피벗 테이블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문제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까지 분석작업 다시 1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 데이터 통합 입니다. 그러면 6월 7월 8월 시트에 모집인원 D3부터 D9 영역에 대해서 O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MOD 함수를 이용하면 MOD 함수를 사용하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5의 배수가 되겠죠. 각각의 시트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표시할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월달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D3부터 D9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값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 D3에 있는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작성하시면 5의 배수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제한 조건을 설정하셨고요.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신 다음 표시할 문구는 입력 제한 이라고 입력 하시고 설명 메시지에는 5의 배수만 입력 하세요.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신 다음 오류 메시지 중지가 맞고요.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는 5의 배수만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네 같은 방법으로 7월달 8월달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설정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 하시고 MOD 그 다음 D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가 입력 제한 이라고 입력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5의 배수만 입력 하세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 입력 오류 5의 배수만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 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8월 선택하시고 D3부터 D9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에 사용자 지정 등호 입력하시고 MOD 입력합니다. MOD 가로 열고 D3에 있는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설명 메시지 우리는 입력 제한 5의 배수만 입력 하세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 입력 오류 5의 배수만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 하시고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에 대한 작업은 하셨어요. 데이터 통합 을 볼 건데 6월 7월 8월 시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항공편별 모집 인원 상품 금액 평균 을 구할 거고요. 새로운 값으로 바뀌면 결과도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B3부터 D6 항공편 이 첫 번째 열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탭 에 가셔서 통합 을 클릭 하되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 에 오셔서 6월 달 데이터 항공편 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상품 금액 까지만 가져오나요? 상품 금액 까지 2구 까지 선택 하고 추가 7월 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추가 8월 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 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중간에 불필요한 C열이 하나 만들어져요. 열머리글 C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값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어린이집 명만 나오도록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가로 항목축에 대해서 편집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명만 나올 수 있도록 B3부터 B7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A1셀과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데이터 푸른색 계열의 정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문제에서 겹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겹치기 값을 50 간격 너비를 100으로 제시된 값을 입력하고 여기까지 작법하시면 두 번째 내용까지 설정하셨고요. 법내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데이터 표를 삽입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내 표지 포함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셔서 데이터 표 옵션에 가로 세로 윤곽선 에 대한 체크를 해제합니다. 테두리선을 모두 해제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정원 계열의 꿈이 자라는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과 설명선 타원형 설명선으로 도형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 푸른색 계열 선택하고 다시 한번 꿈이 자라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 그 다음 다시 설명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변경해 가셔서 문제에서 타원형 이라고 되어 있었죠. 타원형 설명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영역의 채우기 색깔을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에 파란색 파란색 문제에서 도형 체계 파란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세 다른 효과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도형 체육에 가셔서 파란 강조 1 강조 1에 80% 더 밝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도형 체육에 가셔서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배경 1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도형 효과에 가셔서 기본 설정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되어 있는 차트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식 설정 이라는 매크로 단추 연결 할 거고요. HE 부터 I3 영역 에다 만드실 거고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 하실 거예요. 100만 이상 단위로 절삭 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100만 원을 표시하고요. 값이 0일 때는 문자 표시 할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천 단위 구분기호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공백을 채워서 오른쪽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시고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컨트롤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단추는 H2부터 I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H2부터 I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I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조건을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조건 대가로 묶어서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는데 문제에서 100만원 입력한 1 1 2 3 1 2 3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그 조건에 만족하면 앞에다가 여백을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별 한 칸 띄우시고요.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 샵 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의 3개를 생략할 거니까 신표를 하나 입력하면 0의 3개 그 다음에 또 3개를 더 생략할 거니까 다시 한번 신표를 넣어주시면 0의 개수 6개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값 뒤에다가 100만원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라고 100만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그 다음 값이 0이라고 하면 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숫자 6 입력하시고 다시 세미콜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에 공백 별표 한 칸에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입력하셔서 서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이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지정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아니죠 텍스트 편집이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표시할 내용은 서식 설정 이라고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그라데이션 이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단추 2고요. HO부터 I6 영역에다가 만드실 거고요. F3부터 F14 영역입니다. 개발도구에 삽입의 단추 그 다음 HO부터 HO부터 I6까지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F3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우리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세 규칙에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 다음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수를 선택하시고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값도 100분위수를 선택하시고 9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체육에는 그라데이션 체육이를 선택하시고요. 색깔은 표준색에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자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그라데이션 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지정 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아래쪽에 기본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쉬운 것부터 첫번째 쉬운 것부터 작업하는데 1번과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개발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여행 상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그 다음 표시하실 폼의 이름은 여행 상품 등록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보여주는 작업 첫번째 하셨고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고 여행 상품 등록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첫번째 CNB 항공편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위드 그문을 사용하면 add 아이템 저기 CNB 항공편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CNB 항공편을 가지고 .add 아이템 아이템을 추가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콤보 상자 CNB 항공편에 다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걸 추가하실 거냐면 대한항공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아이템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 그 다음 제주항공 그 다음 TA항공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두 그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이두로 그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add 아이템 앞에다가 CNB 항공편을 계속 반복해서 써주시면 돼요. 반복을 좀 줄여주는 작업인 거고요. 그 다음 LST 여행지에다가는요. H7부터 J14 H, I, J 3개의 열을 연결해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LST 여행지에다가 포밋 초기화 작업에다가 LST 여행지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루소스 연결하실 데이터는 H7부터 I14 J14 그 다음 LST 여행지에 연결하신 데이터의 열은요. 컬럼 카운트는요. H, I, J 3개입니다.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BL 출발 레이블 더블클릭 하면 With Add 아이템 쓰라고 했으니까 이득 꼭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LBL 제목 레이블을 더블클릭 하면 TST 출발 일 텍스트 상자에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개최해서 LBL 출발 선택하고 더블클릭 했을 때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하면 TXT 출발 이래 오늘 날짜를 표시하세요. 라고 데이터 함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초기화까지만 끝나지 않고요. 레이블을 더블클릭 했을 때라는 내용까지 추가 작업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 폼을 스피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안에 모집 인원의 스피 단추를 클릭하면 TXT 인원에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에 폼이 닫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피부터 갈까요? SPN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TXT 인원에다가 우리는 스피에 있는 선택한 값에다가 곱하기 1 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종료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건데요. 메시지 상자는 현재 보시면 메시지 상자가요. 전체 인원 건수는 한 다음에 한 건입니다. 이 한 건이라는 값을 구하셔야 돼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이 살짝 필요해요. 우리 2번에 입력할 i라는 변수와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같이 한번 작성해 볼게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box 그 다음 표시하실 텍스트는 전체 전체 입력 건수는 입력하시고요. 연결해서 표시할 거예요. 전체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range 우리 기준을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왜 마이너스 1을 하냐면 여기서 보셨을 때 문제 보세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2개 해요. 2라고 출력이 되겠죠. 근데 새로 입력된 데이터는 사실 한 건이에요. 위쪽에 a3부터 f3에 있는 제목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제목행은 빼겠습니다. 작성한 거고요. n% 연산자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몇 건 입니다. 라고 표시할 문구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표시하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업로드 미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폼을 종료하는 문제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입력하는 문제 a3제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 개수 구하는 작업 출발 일은 레이블 더블 클릭 하면 표시가 될 거고 여행지 하나를 선택하면 B열에 입력이 될 거고 항공편 선택하면 C열에 입력할 거고 모지 민원을 선택하면 D열에 입력 될 거고요. 기간은 이 여행지 선택한 걸 가지고 몇 번째 열에 있습니다.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여서 여행기간과 상품 등록을 표시할 거고요. 상품 금액은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넣는 작업 포맷함수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음 네 일단은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봤을 때 왼쪽에 가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포맷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표 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되 리스트하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출발일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메시지를 표시할 거예요. 여행지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목록 상자에는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하고요. 항공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라고 세 가지 모두 입력했을 때만 포맷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입력을 하는데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요.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메시지부터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요. TXT 출발일 입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된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출발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띄워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요. LST 여행지는 리스 상자예요. 리스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리스 상자가 이즈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이즈널 TXT LST 여행지 값이 이즈널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된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요. 그리고 표시할 문구는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작성하면서 LST 여행지에 LST 여행지에 리스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가 선택이 된다는 것은 0을 넣어주시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0으로 주시고 else if CNB 항공편을 선택을 안 했다면 된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에 다가는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3개의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때 else e l se 이제는 저희는 입력할 행의 변수 기억할 i라는 변수부터 작성할게요. range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a3셀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플러스 3을 할 거고요. sales i,1 에다가는 txt 출발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출발일 입력하시고 txt i,2 에다가는 두 번째는 여행지를 입력할 건데요.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LST 여행지에서 선택한 리스트 입력하실 건데 여기에 들어갈 행과 열의 번호가 사실 리스트는 행과 열의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깐 우선 가로를 닫아주고요. 위에다가 i,0 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i,0 은 LST 여행지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기억할 i,0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뭐하는 거냐면요.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네. 여기 폼에서요. 여행지라는 목록 상자에서 내가 첫 번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에는요. 0이라는 값이 기억을 해요. 만약에 감을 선택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1이라는 값을 기억해요. 이 1이라는 값을 기억하면 감이구나 0이면 여행지구나 라는 값을 기억을 할 거고요. 그 기억할 변수를 i,0 라는 변수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LST 여행지에다가 여기 여행지에다가 감을 선택했다면 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감은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을 만약에 선택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이라고 하는 곳은 0이에요. 0,1,2 첫 번째 0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여행지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리스트라는 속성은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가져오는데 행은 i,0 라는 변수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값에 행의 값이 구해져 있고 선택한 값에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넣어주시면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trl-C 세 번째 열에다가 C열에다가는 C열에다가는 CNB 항공편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에다가는 TXT 인원수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열 D열에다가는 다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여행 기간을 입력할 건데요. 여행 기간은 마찬가지로 LST 여행지에 가서 LST 여행지에 가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 아니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가져오는데 I로 라고 기억하고 있는 변수에 있는 값에 다가 두 번째 열이니까 1이라고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rl-C 여섯 번째 열 F열에다가는 목록상자의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건데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습니다. M 포맷 값을 가지고 와서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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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동일합니다. 영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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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if 구문을 앞에서 시작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조금 등록하는 문제가 어렵긴 해요. 폼을 띄웠을 때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메시지를 표시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좀 새로웠던 건 리스트입니다. 목록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의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넣으실 거고 열의 위치는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I로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목록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값의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용한 변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한번 직접 입력해보고 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수정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여행 상품 클릭 출발일은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표시가 되는지 감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항공편 대한항공 모집 인원을 클릭 클릭하셔서 5명 등록 버튼 눌렀을 때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종료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가 2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확인하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만약에 출발일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등록 버튼 누르면 출발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더블 클릭 내가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등록 버튼 누르면 여행지를 선택하세요. 하면서 첫 번째가 선택이 돼요. 하나를 선택했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항공편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를 임의로 값을 모집 인원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가 종료 버튼 누르면 3건이니까 입력 건수는 3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가 확인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유형들을 다 예제를 다뤄볼 수 있도록 예제를 구성한 거고요. 시험 시간은 안에 다 작성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쉬운 문제 작성 먼저 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다음 문제에 작성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